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언박싱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WS 언박싱 온라인 세미나는 최근에 서울 리전에 출시된 신규 서비스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QLDB를 통한 원장 기반 운전면허 검증 서비스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아마존 컨텀 러저 DB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앱 엔젤레스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Question이라고 하는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션 중에 또는 세션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컨텀 러저 DB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은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클라우드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QLDB라는 DB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컨텀 러저 DB, 원장 DB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QLDB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프로세스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간단하게 QLDB를 통한 운전면허 검증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에 대한 클라우드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 최근에 굉장히 하두가 됐었잖아요. 근데 하두가 됐는데 AWS에서 나오는 서비스들과 그렇게 블록체인에 관한 서비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AWS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래서 AWS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의 어떤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블록체인에 두 가지 큰 요구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위한 원장 데이터 관리를 할 때 필요한 니즈가 많았다는 거죠. 대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호화되어 있는 체인을 통해서 블록들을 이어주는데 그 블록 하나하나하나들이 데이터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항상 누군가 빼거나 아니면 그걸 변조할 수 없고 그걸 이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암호화된 블록들을 갖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 안에 있는 그런 원장 데이터, 러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의 장비를 재고를 추적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누군가 그걸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운송회사들 같은 경우에 차량 데이터들을 추적하는 때 예를 들어서 운송 데이터들, 서플라이체인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적할 때 상품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잘 동작을 해서 어디 쪽으로 잘 운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때, 제품 유통 경로를 추적할 때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입사하고 퇴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급여를 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고 누군가 변조할 수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런 니즈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블록체인에서 제공해주는 특별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RDB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RDB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변조됐을 때 그 로그들을 우리가 탐색하기가 지금 쉽지 않죠.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쓰자니 또 너무 분산화되어 있고 이걸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AWS가 이번에 만든 아마존 컨텀 러처 DB라고 하는 거는 RDB입니다. 그냥 DB인데 기존의 블록체인에 갖고 있는 특성들 그러니까 암호화되고 데이터들을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변경된 로그들이 다 남아있는 그런 블록체인의 특성을 DB에다가 녹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블록체인 서비스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컨텀 러처 DB는 데이터들을 검증해서 원장으로 관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딱 맞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클라우드 요구사항은 기존의 블록체인을 실제로 쓰는 기관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P2P 지불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검증자들이 있어서 서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산에 대한 트랜젝션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 금융회사들 그리고 공급업체들 판매업체들 이런 데는 블록체인을 실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퍼러처라든지 아니면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클라우드에서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들을 세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확장성 이슈도 있고 또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관리하는 비용도 높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핫벌었죠. 나중에 이더리움도 지원을 할 건데 관리형 서비스에 아마존이 자라고 있는 거죠. AWS가 자라는 관리형 서비스로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들을 세팅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유효한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AWS가 서비스로 녹였는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원장 TV로 넘어와서요. 그 아마존 컨털러저 DB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이제 투명하게 암호로 입증 가능한 트랜잭션 로그들을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원장 D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뮤튜브를 해요. 추가가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저널들을 이렇게 이어지고요. 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SCA256으로 비트로 암호화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존 컨털러저 DB, QLDB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두세 배 빠르고 그리고 QLDB는 클러스터나 서버를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서버리스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SQLGD를 사용해서 커리를 던지기 때문에 별도로 뭔가를 배워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기존의 RDB랑 QLDB가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RDB의 DB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이제 러저라고 해서 원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테이블은 테이블 똑같고 인덱스도 똑같고 테이블의 각각의 로우들은 저희가 아이온 다큐멘트라고 해서 문서로 제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온 다큐멘트는 아마존에서 지정한 문서 양식이고요. 다양한 유형의 자가설명, 계층적 데이터, 직렬화 형식 이런 데이터들을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만들어놓게 저희가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 다큐멘트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칼럼은 이제 다큐멘트 아트리뷰트로 쓸 수 있고요. 질의하는 커리문은 SQL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직 SQL문하고 거의 똑같은데 저희가 파티큐엘이라고 해서 관계형 또는 세미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 캡슐라이즈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간 상호 호환 질의 가능 형식의 표준 SQL을 저희가 아마존이 새로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파티큐엘.org에 가시면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을 인서트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제이선 형식으로 이렇게 인서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저널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로그들이 사실 빈 로그나 이런 데에 되게 RDB는 쌓이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널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RDB에 있는 로그들하고 좀 완전히 다른 게요. 기존에 RDB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질의를 하면 테이블에 먼저 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로그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빈 로그에서 다시 롤백을 한다가는 이렇게 하려면 막 잘 찾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근데 테이블에 데이터를 막 바꾸면은 그건 이제 검증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QLDB는 기본적으로 저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저널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저장을 하고요. 모든 쓰기는 다 저널로 이동을 하고 저널에서 동시성, 순착성, 암호화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돌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널에 먼저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저장이 되고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커밋 됐을 때 커밋 로그들이 메타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또 히스토리 형태로 또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 단위로 해싱 값을 가지고 블럭체인의 원장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LDB가 지리가 될 때 저널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값을 저렇게 저장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저널에다가 저게 먼저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값들 그리고 자동차 히스토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저널에 있는 SH256 비트로 해시가 저장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자동차 데이터들을 오늘을 업데이트를 한다. 로니로 업데이트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기존의 저널에 있었던 T1 해시 값하고 지금 최근 지리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해시 값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동차 테이블이랑 히스토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동차의 특정 데이터 값을 지웠다. 그러면은 기존의 T2의 해시 값하고 새로 저장된 지리하고를 합쳐서 또 해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해시 값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또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널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들이 계속 검증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QLDB를 통해서 운전면허 검증 시스템에 대한 DB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QLDB 쓰실 때 굉장히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존 닷컴의 기술 문서에 있는 게팅 스타트를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작 만들고 그리고 샘플 데이터랑 테이블을 로딩하고 데이터를 지리하고 문서 업데이트하고 변경사항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션 끝나시고 난 다음에 QLDB 문서를 보시고 QLDB 안에서 소울리전에서 한번 직접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요. QLDB 들어오시면 이제 소울리전에 출시된 걸 보실 수도 있고요. 아마존 QLDB의 시작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작 만들고 샘플 DB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원작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아무거나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마이카 이렇게 해서 원작을 만들면 되고요. 시작하기 가시면 원작을 만들고 났다 그러면 먼저 원작에다가 샘플 데이터를 로딩을 합니다. 자동차 생성 데이터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데이터, 라이센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방에 로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이카라고 하는 원작을 선택하고 샘플 데이터 로딩을 하면 테이블이랑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다 로딩이 됩니다. 커리 편집기 가보시면 이제 마이카의 사람, 자동차,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리고 자동차 등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보시면 테슬라, 포드 이런 데이터들 자동차가 저장이 되고 또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도 저장이 되면 사람도 해보시면 일반 그냥 데이터베이스 그냥 RDB 커리 던지는 것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커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뭐 간단하게 조금 복잡한 커리를 한번 띄져볼까요? 그러면 라이센스 데이터와 그리고 라이센스에 관련한 데이터와 그리고 특정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의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오너가 누군지 퍼스나 아이디가 나오죠. 저런 식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특정 라이센스가 자동, 면허가 어디에 가 있는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꿔보면 루이스라는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 메타 아이디라는 걸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메타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너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라이센스의 오너를 라이센스의 오너를 프라이머리 오너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보시면 이제 다큐멘트 아이디가 생성이 됐죠. 그런 다음에 오너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뀌었는지 그러면 이제 퍼스나 아이디가 아까 다른 아이디로 변경이 됐죠. 그런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오너십을 선택했는지 변경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랜트 로건으로 QL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 값을 다시 찾고요.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프라이머리 오너를 이제 또 시티 그러니까 에버넷으로 에버넷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에버넷으로 바꿔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라이머리 오너 퍼스나 아이디 세팅하고 그 다음에 시티 아이디는 에버넷으로 됐죠. 이제 실제로 바뀌었는지 한번 셀렉트로 한번 던져볼게요. 자 보시면 에버넷으로 퍼스나 아이디 에버넷으로 바뀌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업데이트 두 번 쳤죠. 업데이트 두 번 친 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커리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리비전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리비전 히스토리를 데이크 리지스트레이션 자동차 알아볼 텐데 메타데이터 R 데이터들을 네 저걸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시어틀 사람 퍼스나 아이디 두 번 바꾸고 다음에 에버넷 바꾸고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 값들 우리가 리비전 버전으로 세팅된 것들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에러가 있네요. 값들을 분표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원하는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냥 커리 던지고 인서트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기존의 히스토리 검증하고 리비전 데이터를 찾아내는 그냥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라이센스 값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 데이터들을 또 이제 실제로 블록 주소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검사 아이디 값들을 통해가지고 특정 검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꼭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존 QLDB 너무 뭐 쉬워서 이렇게 긴 시간을 하지 않았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 기술문서를 통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콘솔에서 그냥 커리 에디터로 테스트만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만드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 RDB나 이런 거 쓰지 않아도 기존에 RDB에서 꼭 저런 어떤 데이터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QLDB 한번 써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이제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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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